랩스파이플 거기 바로 갈게요 어 있어요? 자리 있어요? 레츠고 잘하는 거에요 마지막 곡이에요 너희가 팔로워 거기 두주로 갈러 너희 마음이 다 알러 손을 뻗어서 하러 하긴 한 번 내 일에 제게 달라 해 다운 내 험들 한 번 선기세 멈추게 써줘 거리 거리는 사람들 속에 너를 숙이지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빛 빠져들고 우릴 직접 보면 돼 한 눈 면 하는 놈 이제 나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줄 더 알아야지 맘대로 하고 싶은 건 거침없이 나 해 거침없이 난 거꾸로 가지게 거침없이 난 타러 가지게 거침없이 난 날아가지게 거침없이 넌 거침없이 자 자 자 이 장면이 너무 발생해 난 뺏불 없이 직진 수락이 등장인지 참고는 고민하지 않지 우유 부담하지 않지 숨은 거치에서 모인 놈들이 두 세상 흔드는 중에 우리의 장면 킵 킵 킵 호 후기 뺏불 히 한 놈 그게 맨 싫은 건 싫다고 말해줘도 알아야지 네 맘대로 다 또 싶은 걸 거침없이 다 해 거침없이 난 걸어가지게 거침없이 난 타러가지게 거침없이 난 날아가지게 거침없이 또 거침없이 고개를 듣고 말하늘은 바로 다른 내 맘을 데려와 좀 더 피워봐 세상을 그게 바로 거침없이 걸어가지 거침없이 걸어가지 거침없이 걸어가지 뭐해 안하고 한다면 한 점 일겨내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해줘도 알아야지 이 맘대로 하고 싶은 건 거침없이 다 해 거침없이 난 걸어가지게 거침없이 난 타러가지게 거침없이 난 날아가지게 거침없이 또 거침없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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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진, 이승준, 박선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